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제가 키네마스터 강좌를 시작한지 오늘자로 벌써 357강이 되었네요. 오늘은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법과 녹음된 그 목소리 녹음 파일을 음성변조와 잔량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패널에 있는 녹음이란 메뉴 있죠.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이 메뉴를 터치하면 시작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시작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시작을 터치해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 강좌를 시작한지 375강이 되었네요. 오늘은 녹음 방법과 음성변조, 잔향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하고 끝나면 정지를 잊죠. 여기 정지를 터치합니다. 정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녹음이 완료되어 파일이 생성됩니다. 자, 그렇게 녹음이 끝나면 타임라인에 이와 같은 녹음 파일이 생깁니다. 파일 이름이 키네마스터 오디오 해가지고 날짜라던가 날짜, 시간 이런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파일이 생겨요. 자, 이 파일이 녹음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이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잔향효과라는 메뉴가 생깁니다. 이 잔향효과를 터치해서 자, 여기서 성당을 터치해 볼게요. 잔향은 에코죠. 에코. 영어로 하면 에코입니다. 성당을 터치해 볼게요. 성당을 터치하면은. 터치해서 프레이해 볼게요. 프레이하면은. 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 강좌를 시작한 지 삼백칠십오 강이 되었네요. 이와 같이 성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림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자, 다시 선택을 해 볼게요. 다시 이 파일을, 녹음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잔향효과에 다시 들어가 보겠어요. 들어가서 잔향효과를 터치해서 아까는 성당을 지금 때 있죠. 이것을 콘서트 호홀로 해 볼게요. 콘서트 호홀로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콘서트 호홀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리가 울림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프레이를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 강좌를 시작한 지 삼백칠십오 강이 되었네요. 이와 같이 잔향효과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타임라인에서. 녹음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잔향효과를 다시 보면. 여러개 있어요. 여기에. 노몰은 그대로 잔향효과를 안주는 겁니다. 정상으로 그대로 일반 파일이죠. 모욕탕, 성당, 동굴, 경기장 이렇게 쭉 나와요. 교회, 콘서트, 에어컴, 홈 딜레이, 스프링, 리버버, 스튜디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여러가지 해보고 필요하면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음성변조 있죠. 음성변조를 한번 해 보겠어요. 음성변조를 터치하면은 지금 현재 노몰로 되어 있죠. 노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쭉 내려가서 I로 한번 설정해볼게요. 아이. 그리고 I 있죠. 어린애가 말하는 것처럼 제 목소리를 바꿔보겠어요. I를 터치하고 주정을 했습니다. 프레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 강좌를 시작한지 375강이 되었네요. 저희와 같이 음성이 어린애처럼 바뀌죠. 그래서 음성변조에서 여러가지 보면은 여러가지 메뉴가 많이 있어요. 이중인격 여기 보시면은 이중인격, 외계인, 다람쥐 등등 쭉 많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자기가 여기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괜찮은 게 제가 해보니까 아이나 남자, 남자 목소리를 이렇게 바꾸는 여자인 경우에 남자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상 음성 녹음 방법과 음성변조 그리고 잔향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나 남자, 남자 목소리를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아이나 남자, 남자 목소리를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